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 안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다른 거 안하면 내가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드랍쉽 갔던 건데 상대방이 다행히 정면쪽에 좀 신경을 쓰고 6시 쪽 멀티를 해서 6시 쪽 의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드랍쉽을 의식은 했으나 제대로 못 막았죠. 그래서 떨어졌고 피해를 받았고 다행히 애매하게 된 거죠. 반말을 반말로 밴댕이 소갈 딱 지내려시네요. 소가 소가 소가는 뭐야? 무슨 소리야. 소가 아니 랜덤이었다고 말한 건데 소스예요. 참 왜 안 만나나 싶었다 오늘. 드디어 만나는구만 드디어 만났어. 너무 요즘에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. 자연스러워. 어 괜찮아. 늘 있던 일이거든. 응 구라. 어 응 난 당연해. 좋아. 프로토스의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 응 구라야. 어 믿지 마세요. 저는 저는 토스니까요. 일단 사내방이 뭐 알려줘도 지랄할 거고 안 알려줘도 방금 보셨죠? 안 알려주면 안 안 알려주는 대로 지랄하고요. 알려주면 또 안 알려주는 대로 지랄하고요. 그쵸? 세상에 이렇습니다. 요즘 스타그랩트가 이래요. 와아 오줌 좀 제발 부탁 형이라고 해봐. 그래요. 에 갔다와요. 네. 네네. 갑자기 갑자기 부탁하면 아 참. 어 너무 구질구질해. 아 창피해. 너무 너무 창피하다. 이 정도면 랜선에 부정탄관이 아 이 집으로 이사 온 다음부터 이상했어. 뭔가 이야 이 퍼가 안 좋나 기다려줍시다. 이거는 뭐 또 옛날 같으면 제가 풀었는데 하도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처먹다 보니까 또 이티 인성 쓰레기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안 할게요. 저는 안 할게. 버즈 안 풀게요. 이제 좀 바뀌었어 나도 나도 시청자분들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. 옛날에는 시청자 의식 안 했다? 안돼. 야! 아니 시작한다고 말은 해줘야지! 야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로 아니 걸 때는 지맘대로고 풀 때도 지맘대로 해 이 새꺄! 아 아 아 혈압 넌 지졌다 진짜로 아 아 아 딱 주종 걸린 김에서 진짜 죽었다 이 새꺄 아니 풀 땐 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만 형이라고 하면 나야 이 새꺄 돌아오니까 싸고나니까 이 새꺄 남남이네 이 새꺄 아 아저씨 화장실에서 게임하나 보죠 뭐 바로 싸고 온 거 보니까 화장실에 컴퓨터가 있어봐 뚜루루루루루루 물을 막고있는 상대방 한대 톡! 한대 톡톡톡 화장실 들어갈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거 몰라? 몰라 정상 아니구요 오늘도 정상 아닌 사람 또 만났구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는 노정상 분들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 죽겠는데? 하아 하아 그걸 고치네 굳이 굳이 아아 웃는가봐 아하 역겨워 아 이런분들 보면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? 정말 욕은 너무했잖아 하아 자 난 역겹다고 한 것 뿐이라거든 못하시네요 어? 못하시네요 못한다고? 내가? 나 오늘 16연승 한 사람이야 새끼야 아 아 으아 으아 넌 죽었다 진짜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패드립까지 좋았어? 세상에 말이죠 어 사람을 박으면서 까불어야 돼요 그죠? 우리가 항상 제가 언급하는게 뭐냐면은 사람을 박으면서 까불어야지 이렇게 까불다가 지면은 어 얼마나 창피할까를 생각을 해야되요 창피해 창피해 아주 창피해 와 정말 노잼이다 와 이게 드립이라고 하는거야 지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노잼에 뭐 인성 터졌고 어 안 좋은건 다 가지고 있네요 그죠? 좋아요 예 아 실력보니까 이거 SCV가 안 나왔어 예 실력보니까 딱받 없구요 사령왕은 이미 다크에 죽어있구요 예 게임 끝났죠 마인드 컨트롤 각인데 일어난들한테는 마인드 컨트롤 사령왕은 농락해줘야되는데 이거 어허 사실 채팅 차단 기능 없냐구요? 아 있긴 있는데 버튼 눌러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 이그로 치고 아이디 치면 되는데 귀찮잖아 또 사람이 아이디가 굉장히 기니까 어 하기도 힘들고 게임 게임중에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채팅 치팅을 막 치고 해야되니깐 뭐 되지 뭐 굳이 뭐 안해도 이기는데 악마당이네 이거? 병 넘었대? 언덕 아니에요 그렇게 막으면 안되는데 게임 퍼졌네 드랍쉽인가 못하시네요 못하시네요 아아아아악 호라라라루 아이고 부수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왜 안하냐고 하시네 저 소리가 왜 안나 요즘에 비어 예 내일 치킨 이벤트하니깐 내일 저녁때 오세요 뭐하세 바드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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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 초보라매 나보고 새끼야 이제와서 많이 돌리는거 봐라 아우 굳이굳이 어우 실력이라도 키우고 하시죠 정말 못하시네요 알겠습니다 screen 뱁 뱁 fertil